안녕! 우리는 음악가 Egg 삼형제야! 첫째 Egg는 Red, 나비 넥타이를 메고 멋지게 노래해! 둘째 Egg는 작은 Bell, 을 흔들며 연주해! 땡땡땡! 셋째 Egg는 Elbow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춤을 춰! 들썩들썩! 우리는 B처럼 부지런히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며 C로 갈 거야! 우리와 함께 갈 사람, Me! 안녕, 친구들! 니콜이에요! 오늘 이야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달거리인데 삼형제야! Egg 삼형제! 오늘의 이야기 함께 읽어봐요! 안녕! 우리는 음악가 Egg 삼형제야! 달걀 삼형제야! 첫째 Egg는 Red, 나비 넥타이를 메고 멋지게 노래해! Red, 색깔 이름이죠? 맞아요, 빨간색! Red, 나비 넥타이니까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메고 멋지게 노래해! Red, 나비 넥타이를 메고 멋지게 노래해! 둘째 Egg는 작은 Bell을 흔들며 연주해!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친구들, 이 종이 악기로도 쓰이는 거 알죠? Bell은 종이에요! 땡땡땡! 땡땡땡! 셋째 Egg는 Ellbow를, Ellbow? 팔꿈치, Ellbow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춤을 춰! 들썩들썩, 들썩 이렇게 춘다보지? 들썩들썩! 우리는 B처럼, B는 Bell이죠! Z, 우리는 B처럼 부지런히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면서 C로 갈 거야! C, 철썩, 철썩, 파도가 치는 바다! 아,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면서 바다로 간다고? C로 갈 거야! 우리와 함께 갈 사람! Me! 저요, 저요! 나도 갈래요! Me! 오늘 이야기도 재밌죠?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Egg, Red, Bell, Ellbow, Be, See, Me 수리수리 마수리 단어머법사 뉴콜이 돌아왔어요! 오늘 단어들에는요, 친구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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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모두 모두 들어있죠? 친구들, E가 내는 소리들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요, E가 내는 소리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소리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소리에 따라서 단어들을 나눠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짠! Red, Ellbow, Egg, Bell 여기 있는 단어들에서는 E의 소리가 에, 에, 에 하는 소리가 나네요! R, Ed, Ellbow, Egg, Bell 에 소리 들리죠? 그럼 밑에 있는 단어들에서는요, B, C, Me 맞아요! 여기서는 E의 소리가 E 하고 나요! 어? 그럼 언제 E의 소리가 E 하고 나나요? 하면 친구들 E, E가 만났거나 E, A가 만났거나 또는 E 뒤에 오는 글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E의 소리가 E 하고 귀에게 난답니다! E가 내는 소리 두 가지 E, E E, E 꼭꼭 기억하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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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에, e, red 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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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e b ee b ee b ee c ee c ee ee me ee ee m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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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